진주포럼이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남에 배출한 조선중협의 대학자 남명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계색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쉽게도 남명조식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국민 천여 명에게 동시대 유명한 유학자 5명을 제시하며 아는 일을 선택토록 했습니다. 남명조식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25.5%로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율곡 2위와 퇴계 2황은 물론 화담 서경덕의 인지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명을 아는 경남도민의 비율은 29.3%로 전북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경남이 남명학파의 본산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명조식을 아는 사람의 3분의 1은 서부경남 거주자였습니다. 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나눴더니 남명조식은 거꾸로 학부모가 더 많이 알고 학생들은 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율곡 84.3%, 퇴계 82.2%에 비해 남명은 55.7%에 그쳐 경남교육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남명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으로 단성현감 사직소를 꼽았으며 동네에서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에 남명이 미친 영향의 정도로는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진주농민항쟁, 형평운동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족의 스승자리에 우리가 딱 모셔서 올려서 모시는 이 역할을 너끈하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후대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조선이 벌인 천재에서 선비정신의 표상이자 민족의 스승으로 남명조식 선생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